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담에 위치한 미슐랭 원스타 라미띠에를 다녀왔습니다. 몇 년째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장명식 셰프의 라미띠에는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렌치키진으로 얼마 전 압구정에서 청남동으로 이전했는데요. 작은 간판이 반겨주는 레스토랑은 2층에 있으며 옆쪽에 계단 혹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홀은 아담하면서 조용했고 안쪽으로 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으니 커트러리와 넵킨으로 정갈한 테이블 세팅과 함께 라미띠의 알파벳 L이 찍혀있는 실링 스탬프를 포인트로 한 메뉴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일 런치는 단일코스이며 추가로 푸아그라를 주문하였습니다. 식전빵은 바삭한 바게트와 부드러운 국물빵 두가지가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크랜베리가 들어가있던 국물빵이 좀 더 입에 잘 맞았습니다. 세팅되어 있던 접시 위로 세가지의 암유주를 놓아주십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토스트는 얼린 푸아그라 토셩으로부터 나오는 시원함과 고소함이 공존하면서 얹어져 있던 반피레가 풍미를 한층 더 올려주는데 바삭함을 느낄 찰나에 입안에서 사라집니다. 귀엽게 담겨 나왔던 달팽이 위로 적양파로 만든 피클과 생크림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섞은 폼이 올라가 나옵니다. 함께 나온 핀으로 집어먹어보니 은은하게 양파향이 나면서 입안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연한 식감으로 부드럽게 먹기 좋았습니다. 앞쪽의 자몽 타르트는 호주산생 트러플이 슬라이스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상큼한 자몽과 트러플의 조합이 낯설기도 했지만 은근히 잘 어울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쪽으로는 딸기랑 사과 그리고 새콤하게 버무린 화이트 아스파라바스까지 준비해드렸고요. 안쪽으로는 라즈베리 소스와 허브드, 허브 오일 그리고 레몬 바질까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진득한 크림은 부라타 치즈와 마스카포네 치즈를 8대2 비율로 믹스했다고 합니다. 믹스된 크림은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의 당도를 가진 딸기 시럽과 잘 어우러졌고 콤포트되어 얇게 썰린 사과에서도 감미로운 단맛이 느껴집니다. 새콤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달기만 하지 않도록 맛을 잡아주었는데요. 쿠쿠다스같이 포근한 식감에 부드러웠던 트윌은 옅은 버터의 풍미가 풍겨 전체적으로 다양한 당도를 느낄 수 있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스지와 모시족에 능이 버섯으로 만든 우마미 콘소메를 구워주시는데 유기농 계란으로 만든 커스터드 위로 능이 버섯의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전복은 한입을 가득 채우는 크기로 아주 탱글탱글했고 커스터드와 얇은 먹물 트윌이 부드럽게 섞이면서 따뜻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생선요리 준비했습니다. 생선은 성대라는 생선이고요. 성대는 흰색 생선이고 맛은 약간 담백함에서 식감되게 쫄깃한 것이 특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디쉬는 버터몰에다가 데친 실파를 끝쪽에 살짝 툰치해서 향을 조금 더 넣어드렸고요. 먼저 생선살만 먹어보았을 땐 비린내가 아닌 독특한 생선향이 느껴졌습니다. 파프리카 파우더가 뿌려진 껍질과 함께 먹으니 간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함께 나온 파프리카 소스가 불맛과 함께 은근 달콤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맛이 짜고 강해 호불호가 나뉠 것 같은 메뉴였습니다. 추가 주문한 푸아그라는 프랑스산으로 팬프라이로 구워져 나와 받자마자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여러 곳에서 푸아그라를 먹어보았지만 통째로 팬프라이 된 경우는 처음이었는데요. 시즈닝이 되어있던 푸아그라의 표면 위로 브리오시 토스트와 찐맘이 갈려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붉은 소금이 중간중간 씹히는 것처럼 짭짤함이 느껴졌고 겉면과 다르게 안쪽은 부드럽게 퍼지는 형태와 같이 입안에서도 사르르 사라집니다. 상당한 양임에도 물림없이 고소했던 푸아그라는 포트와인을 졸여서 달큰하게 만든 검붉은 소스와 시나몬이 더해진 사과 퓨레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고 앞서 나온 식전빵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셰프 추천 굽기로 요청한 오리가슴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오리가슴살은 일주일 정도 저온에서 숙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쪽 지방 부분을 바싹 익혀 겉면이 아주 크리스피해 보였습니다.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이 훌륭했고 쫄깃한 것이 오리가 아닌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절인 미니 당근으로 만든 주스가 향긋함을 더해줬습니다. 가니시 중에서는 파마산 치즈가 뿌려져 나온 브리쉘이 불맛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오리의 맛을 싹 잡아줬습니다. 오리 특유의 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디쉬였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이 박혀 나오는 디저트는 부드러운 아몬드 크림과 함께 중앙의 달콤한 배가 식감을 살려줍니다. 바닥에 깔린 빵에서는 시나몬 향이 올라왔고 아래로 모가잼이 담겨있어 묽은 딸기잼을 먹는 것처럼 또 다른 달콤함을 선사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단맛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과 젤리의 부드러운 단맛과 입안에서 바스러지는 머랭 쿠키의 단짠단짠한 맛 마지막으로 견과류와 함께 고소한 단맛으로 커피와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담한 내부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곳은 겹겹이 쌓인 레이어드처럼 맛이 섬세하고 다채롭게 느껴졌고 덕분에 식사를 루즈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 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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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